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입니다. 오늘 편안 브리핑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윤희승 미래통합당 의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논쟁에 대한 입장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승 의원의 한우는 포기하라는 조롱,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을 선거공학적 표계산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미래통합당 윤희승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공허하고 고집스러운 주장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윤희승 의원이야말로 선거공학적 이득을 위해 공허하고 고집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승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일면 합리적으로 보이나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카드사 매출, 전통시장 매출 등이 증가했으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회복되었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노동, 사업, 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한 2분기 국가경제 회복과 서민 생존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별과정 없이 신속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분배지표를 개선하고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론 모두가 인정한 팩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부족한 지식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한우를 포기해야 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논의를 표계산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논의는 재난에 맞서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한 논쟁입니다. 선별 없는 지급은 당신이 누구든 국가적 재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고 국낭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한우나 안경 구매해 소비했다고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진영 논리에 입각한 선거공학적 발언입니다. 국낭을 극복하는 데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공허하고 고집스러운 설교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정책 경쟁으로 국민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